배추 온다고요. 검은 비닐을 덮었거든요. 덮은지가 며칠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영하 7도로도 3일 내려가구요. 오늘 아침에도 3도 내려갔습니다. 요거 가지고 제가 배추 전부 칩니다. 배추장에 부추 넣으면 꿀맛입니다. 날씨가 며칠간 영하 7도로도 3일 내려갔구요. 오늘 영하 3도까지 내려갔는데도 배추가 비닐로 덮어놨는데 얼지가 않았네요. 1분은 밑에 부분이 얼었어요. 근데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배추장에 간장에 찍어 먹으면 꿀맛입니다. 겨울 반찬은 따로 없어집니다. 추운 날씨입니다. 1주전에 밥 먹으면 끝내 줍니다. 최고입니다. 오징어 물가도 비싼데 배추전은 좀 저렴하죠 배추를 뽑아 놓으면 배추전 10개 더 넣는게 아니라 배추전 10개 더 넣을게요 자 찢으면 좀 잘 붙입니다 때깔이 노린누라인 먹으실수록 요리가 딱 찍어보면은 끝내줍니다 간장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